어머 이거 실화인가요? BTS 지민이 남긴 인증샷 속 이곳 바로바로 우리 제주라는 사실 똑같은 제주 풍경도 특별하게 보이는 BTS 마법 뿅! BTS 지민과 헷갈리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한간을 떠들썩거리게 했던 바로 화재의 현장 이곳 우리 BTS 지민 씨가 깜짝 박물통에서 우리 제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힐링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를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다니셨는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BTS 지민 따라 제주 여행 첫 장소는 도내에 있는 한 캐릭터 관광지입니다 한눈에 친숙한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들이 반겨주는데요 오! 이곳이 바로 그 장소 같은데요 맞습니다 캐릭터와 나란히 앉은 지민의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그곳 제대로 찾았네요 넓은 정원 여러 캐릭터들 중에서도 유독 이곳에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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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셨어요? 경남 창원에서 왔어요 창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곳 쭉 둘러보셨는데 어떤 곳인지 알고 오셨어요? 스누피가든이라고 알고 왔는데 큰딸이 BTS 때문에 왔어요 역시 BTS! 그럼 우리 큰딸이 혹시 아미! 역시나 아미였군요 BTS 팬들의 본격 인증 순례에 홀로 앉은 강아지가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오늘을 위해 BTS 춤 좀 연습했다는 종우 씨 앞에 계신 분들이 당황하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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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춤 사이가 좀 어땠습니까? 네 찰나하셨어요 찰나하셨어요 여기 오늘 비가 좀 오기지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비 와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스누피가 많아서 일단은 사진 찍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포즈를 취하셨는데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여기 진짜 맑은 날 오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일단 친구가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해줘서 이래서 유명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물가를 바라보면 몸과 마음이 스르르 풀릴 것 같네요 지민처럼 느낌 있는 인증샷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BTS 지민 따라 제주 여행 두 번째 장소는요 봄이 먼저 와 있는 것 같은 이곳 사계리 설쿰바당입니다 골목길 따라 바다로 내려가면 온몸에 와서 안기는 푸른색 바다 이곳이 설쿰바당인데요 턱 하니 앉아 있을 뿐인데 왜 이리 멋진 거죠? 클라스가 남다른 지민의 인증샷 덕에 조용한 바다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모두 지민 포즈 따라하기 혹시 우리 어머니 아미예요? 세상에 여기서 아미를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 많은 분도 뵙는데 이 스티커 붙이고 계신 분은 처음 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뭐 당연히 알고 오셨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주차 저기다 하고 왔어요 네 여기 막상 오셔서 봐 보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이걸 뭘로 마을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정도 기쁨? 네 지민 발자취를 쫓아왔지만 이 멋진 풍경을 만났으니 제대로 오셨네요 탁진 바다에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겨울 제주 글로벌 스타 지민이 특한 풍경 이유가 있었네요 어떤 모임으로 여행 오신 거예요? 저희 이제 졸업하기 전에 여행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시험 짬을 내서 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막 뭐 찍으시던데 네 여기 무슨 배경으로 찍으신 거예요? 여기 파도 배경 찍었는데 방탄소년단 지민이 왔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알고 왔다 아니면 와보니까 알았다? 와보니까 우리 네 분 좋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고 더욱더 우리 제주도에 BTS 지민도 반한 바로 이곳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계해안으로 놀러오세요 BTS 지민이 선택한 제주 여행지 마지막 장소는 바로 이곳 누에마루 거리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였죠 지민이 이곳 포토존에서 남긴 인증샷이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인증샷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단숨에 글로벌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와 BTS다 BTS 와 BTS 여기 있었다 BT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인천이요 두 분 다 인천에 오셨어요 네, 저희 인천이요 여기 어떤 거리인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검색해보고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 인스타 보고 검색해보고 왔어요 빨리 아직까지 이곳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빨리 많이 오시라고 자랑 좀 해주세요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찾아오기 진짜 가깝거든요 좋고 한번 오셔서 재미있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내리면 조명이 켜지면서 일대가 환해지는데요 사실 이곳은 원래부터 맛집이 모여있는 소문난 관광거리인데 지민이 다녀간 후에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보니까 네,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바뀐 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BTS의 지민 씨가 이 거리를 방문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올리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우리 거리가 정말 이슈화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침체됐던 게 많이 업돼서 활성화되는 그런 노드로 가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이 행사가 꾸준히 갈 걸로, 이 포토존도 그렇고 이 행사가 꾸준히 갈 걸로 돼 있고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지민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즐거워 보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원주에서? 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자연경광으로는 하방이 다 좋았고요 또 저녁 시간에 이곳도 제 마음에 너무 듭니다 오늘 이 제주도의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BTS 지민과 떠나는 제주 여행 어떠셨어요? 아미 인증도 하고 제주의 특별한 명소도 만나는 특급 콜라보 여행 코로나가 끝나면 글로벌 아미들도 다 모였으면 좋겠네요 BTS 제주 여행 포에버